아... 야... 오... 우와, 진짜... 우와... 유덜산! 아... 아니, 올라와서 해도 다 됐네! 괜히 케이블카에서 했잖아! 아, 저거 샀으면 되잖아요, 저 다리에서! 내 말이! 다 찍긴 했어요, 저희는! 아, 그래요? 네, 케이블카에서 다 끝내긴 했는데 김종민 씨 울었어요? 아니, 얘는 뭐 울어요? 제가 다행히도 어떡해요 역시 배우십니다 아니, 이제 뒷차에서 소리만 들었는데 김종민 씨 고함 소리밖에 안 들려서 오랜만에 고함 많이 들었어요 오열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소리만 듣고 이런 와중에 감정 잡고 계십니다 나 약간 한 번 울면 못 멈추는 타입이라 나 오랜만에 소리를 너무 세게 질렀어 아, 너무 무서웠어 이번에 케이블카가 얇았어요, 저거 아, 저거 조용히 좀 해요, 저거 아, 저거 조용히 좀 해요, 저거 아, 저거 감정 잡으려고 노력 엄청 하네 케이블카가 얇게 하는 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진정, 진정해 아, 밥병 나서 눈물 나게 돼, 진짜 누구를 아예 안 나 오케이, 찔러? 어떻게 해? 찔러? 유달산? 유달산? 너무 아파 아프네, 자기가 찔러 놓고 아프네 너무 예쁘다, 근데 여기가 오, 유달산 이쁘다, 근데 오, 유달산 이쁘다, 근데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오케이 오케이 다 했습니다 아, 나 진짜 울어서 놔야 되는데 정훈 팀, 전라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습니다 네 네 둘